2시에서 4시까지는 서울까지가 왔어요 휴일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서울까지가 왔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짜... 여기... 코리안 소울푸드래 진짜 많아요 9달러 경제에서 하나씩 원하는 수 있고 시간 됩니다 사우나 오시죠 보너스 이렇게 많은데 다 솔드업 됐어요 카치스탄 이런 음료도 중리별로 되게 많아요 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맛있어보여 오 랍사도 있어 랍사도 있고 버거도 있고 어디든 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 중요한 거는 2시에요 2시인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아 귀여워 안녕 여러분 이거는... 가방에 하는 건가봐요 자 우와 이런 이어링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나 주문해서 마셔보려고요 저는 이 매직 말차... Can I get one 매직 말차? 매직 말차? 예 Thank you Make sure to shake it up when you're ready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말차 고바라바스 안에 고바가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데 고바가 다 나가가지고 그냥 말차랑 소이밀크랑 코코넛 섞인 맥이네요 맞겠죠? 어? 말차 완전... 진짜 뜬해가지고 왔다 이거 두유랑 섞어서 그런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시립데드 하와이안푸드에요 어떤 분들이 이거 들고 가는 거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구요 이거는 이 플레이트에요 14불인데 기본적으로 맛있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트는 너무 헤비한 것 같고 이걸로 저기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 아 냄새 너무 좋아 계속 굽나봐요 신문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스팸치고요 하나는 스팸이에요 하나는 스팸이에요 바로 오늘의 메뉴입니다 좋습니다 트림푸드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연합나들입니다 하나, 둘, 셋 마이크 맛있다 반쪽 맛있어 반쪽 맛있어 많은 소음식 다른 소음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케이 제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건 맛있는 거 너무 힘들다 시리프가 맛있어요, 시리프가 여기는 옥 한 번 부쳐야 돼요 옆에 되게 잘 돼 있는 느낌 할로 김치즈 크로상 모닝버 한글로 다 써 있어요 한글로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빵 사서 가는 거예요 집에서 또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요 우연치 않게 여기 시장 왔다가 파틴 베이커리로 만나가지고 빵 사가지고 가네요 파틴 베이커리 파틴 베이커리 파틴 베이커리